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꽃시장이 왔습니다. 꽃시장은 토호티키, 호아, 호아는 꽃이란 뜻입니다. 호아, 호아, 호티키, 호아, 포티키, 처음에 들어왔는데, 꽃다발과 꽃화분을 팔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호티키라고 적혀졌죠. 호티키, 꽃시장입니다. 호티키인데, 왼쪽에는 호아, 꽃이 있고, 오른쪽에는 엄특, 음식을 파는 야시장입니다. 아직 시간이 안되서 야시장이 조금씩 들어섰는데, 지금은 이제 꽃시장을 먼저 골랍니다. 자 호티키 꽃시장으로 가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호아라고 들어있죠, 호아. 그리고 오른쪽에는 엄특 야시장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플라워 호티키, 플라워 거리, 꽃시장이, 꽃거리, 꽃시장입니다. 예, 예쁜 꽃다발, 꽃향기가 나나요? 하한도 있고, 경조사 때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꽃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하한도 팔고 있네요. 하한도 팔고 있네요. 호티키, 아, 국화꽃 냄새가 나네요. 이거는, 뭐죠, 6월달에 꽃이 피는, 역시 여기서부터 꽃이 풍성합니다. 얘들아 여요. 꽃시장. 꽃이 이쁘면 아가씨도 이쁘것만이. 백합, 백합꽃이 켰네. 여기는 백합을 많이 켰네, 백합. 플라워 스트릿 꽃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연꽃, 아직 피지 않은 연꽃이네요. 꽃시장을 걷고 있습니다. 이 골목은 꽃을 팔고 있습니다. 저기도 꽃시장이 쭉 연결되었는데요. 저기도 꽃시장이 쭉 연결되었는데요. 꽃시장 hop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이제 조화에요. 조화. 아까는 생화고 이거는 조화. 먼지가 안 쌓이게 비닐로 포장을 해놨네요. 이쪽은 생화입니다. 저쪽 방금 본 거는 조화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꽃시장. 그건 아직 꽃피지 않은 백합꽃. 꽃시장. 여기는 허우터키 플라워 스트리트 꽃시장 보고 있습니다. 호치민에 있는 꽃시장이 골목골목 다 하면은 한 300미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일직선이 아니고 골목골목이 다 꽃을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허우터키 꽃시장입니다. 꽃시장은 이제 흰색으로 붙어있는 собак 1cm, 240미터 이상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